Q&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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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하나씩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천만 원 미만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모금했는데 하다 보니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모금 목표액이 1천만 원보다 작았다면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금이 잘 돼서 순식간에 1천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모집과 사용계획서 각종 서류를 갖춰서 등록청에다가 모집 등록을 하시면 1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모금을 계속할 수 있지만 목표액을 초과한 이후에는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니까 이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금 목표액이 1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 모집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초과되기 전에 모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후원 회비는 모집 등록 대상인가요? 회비는 한 모임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납부하는 거죠 만약 단체의 정관이나 회측에 구성원에 대해서 그 권리와 의무, 자격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가입과 탈퇴 그리고 회비의 납부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기부금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서 모집 등록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후원 회비, 이거는 납부하는 사람이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후원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기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후원 회비는 명칭이 회비라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도 모집 등록 대상이 되나요? 인터넷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회원의 가입 절차, 권리와 의무, 회비 납부, 사용 방식 등이 정관이나 회측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구성원의 소속감이 명확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카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두고 기부금 모금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모집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모집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1천만 원 이하를 모금하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과연 1천만 원 이하라고 마음대로 모으고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 등록 기준을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까지 행정적 불편함을 끼치면서 규제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천만 원 이하라서 모집 등록을 안 한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과 투명한 사용 기록을 통해 신뢰를 유지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부금품법이 중요하게 간주하는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다만 모집 등록에서만 예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인데 기부금품 모집 등록 해야 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 바뀐 법정용어로는 공익법인이죠 모금을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정기부금 단체 즉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자격이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1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한다면 반드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할지라도 1천만 원 이상의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한 기부금 모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바자회나 걷기 대회를 통해서 모금할 때도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바자회나 걷기 대회 모금은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기부금을 받는 대신 바자회 물품을 제공하거나 걷기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제공하죠 즉 반대급부 있다는 겁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모집 활동은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런 해석을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등록 정 또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모금과 크라우드 펀딩도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분 리워딩이 있습니다 리워딩을 전제로 하는 모금은 또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모금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집 등록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워딩이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온라인 모금함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을 하는 경우는 모집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 부동산, 블록체인, 포인트 기부 이런 것들은 모집 등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 등록을 하도록 한 대상을 금전과 물품으로만 정의하는데요 부동산과 블록체인, 포인트가 과연 금전이냐 물품이냐 이 문제겠죠 부동산은 자산은 맞지만 유동자산은 아닙니다 또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아닌 거죠 또 블록체인이나 포인트도 유동자산 또는 물품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렵죠 따라서 부동산, 블록체인, 포인트 기부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직한 직원이 법정 소송으로 가야 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이분을 돕기 위해 소송 비용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상호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모금을 하는 경우죠 기부금품법 제2조에 의하면 소속원들이 제3의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모집 등록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모금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보 공개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민간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죠 그래서 각 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민감한 상황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럼 얼마나 정보 공개해야 할까요? 무조건 많이 정보 공개한다고 좋고 적게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정보 공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체나 사업마다 사업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고 서식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설명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재정과 회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을 위한 회계 기준 여기에 따른 표준을 반영함으로써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식에 맞춰서 설명하면 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들을 모집 활동과 사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단체들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서식을 인터넷에 30일 이상 게시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법이 멀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법은 항상 우리 옆에 같이 있습니다 늘 지키고 알아야 되는 법인데 어렵게 느껴져서 멀리하다 보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쉽죠 이렇게 짧은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를 이해하고 모금품과 공익 활동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드리다 보니 아직 많은 궁금함이 남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익과 관련된 법 제도와 모금 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한국모금가협회에서는 상시 제공하는 기부금 투명성 교육을 추천합니다 협회 사이트에 가보시면 뉴스레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기타 공익법 제도 이런 주제별 투명성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부금품 모금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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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